다른 나라에서는 살처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영국 북서부 컴브리아 지방 와치트리 공원은 젊은이들 사이에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농부들에게 이 공원은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살처분 매립지이기 때문이죠. 많은 잎으로 mistake 예정라던 곳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대부분 대체로 장소가 되었습니다. 29 그룹에 있는 공원을 해주는 이곳에 있는 공원을 통해 전통한 공원을 연결한 곳에 있는 공원을 해주고 이곳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공원을 구성되었습니다. 이 검은색을 보면, 이 검은색은 이 검은색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은 이 검은색이 있는 공간에 있는 탱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은색에서 검은색에서 검은색으로 검은색을 입력한 것입니다. 이 검은색이 있는 검은색을 입고 있습니다. 소와 양 등 50만마리의 가축이 생매장된 비극의 현장. 17년이 지났지만 당시 겪은 공포와 아픈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컴브리아 지방의 구제역이 창궐한 것은 2001년. 마을마다 살처분한 가축을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농부들은 가축을 지키기 위해 농장을 차단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살처분 명령이 떨어졌고 소와 양들을 사살하는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축의 주검에는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렀습니다. 다음 살처분 대상은 우리 농장이 되지 않을까. 농부들은 문을 닫아 건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시 정부 관리와 수의사들이 농장을 돌아다니며 살처분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암스트롱 시내 농장도 애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암스트롱 시내 농장도 애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his feet were sore, and they were salivating at the mouth. he said we've got Foot & Mouth. I said, well it looks like it Martin, but how can we have got it? he said well it doesn't really matter, and he'd never seen it at that stage Martin was only about 28 or 29 years old, he'd never seen Foot & Mouth disabilities but we knew then. 그들이 어떤 시점을 통해 그들은 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들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들에게 수행을 통해 그들을 통해 그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를 수행할 수행을 통해 그들에게는 무엇을 통해 그들을 통해 그들이 수행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행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사로잡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